이제 구체적으로 어드미션 스케줄, 전형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라운드가 있는데, 퍼스트 라운드가 있고 세컨드 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라운드는 스프링 시메스터에 맞추는 거고, 세컨드 라운드는 폴 시메스터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입학 기간이 폴 시메스터냐, 스프링 시메스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선 스프링 시메스터의 경우에는 그 전에 2022년 스프링이다고 하면 2021년 5월에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하고 10월쯤에 다큐먼트 서비션,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11월 12일, 즉 11월 초반에 온라인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 통지, 합격자 발표는 11월 말쯤에 이와 같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스프링 시메스터예요. 한국에는 스프링 시메스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 대학들은 폴 시메스터죠. 그래서 폴 시메스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 폴 시메스터에 내가 엔츄런스, 입학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2022년 5월, 즉 폴 시메스터니까 9월, 섹템버 입학이죠. 그래서 9월이면 5월 초에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하고, 5월 중순쯤에 다큐먼트 서비션, 서류를 제출하고, 그리고 7월 17일, 18일 이때 인터뷰가 있습니다. 6월 17일, 18일 이때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합격자를 발표를 해줍니다. 그리고 7월, 8월, 줄라이, 오거스도 지나서 섹템버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정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지원자들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데드라인이랑, 다큐먼트 서비션, 서류 제출 데드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드라인까지 안 되면 인터뷰도 없고 그리고 자격 자체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데드라인을 꼭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그리고 인터뷰도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 인터뷰고 역시 인터뷰에 참석 안 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합격을 하면 UIC에서는 여러분의 그와 같은 비자라든지 또는 수업료 그리고 그다음에 학기 등록 이런 부분 것을 이메일로 다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those who are set for spring matriculation, 특히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거.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봄학기에 입학이 확정이 됐어요. 봄에 이제 spring semester로 내가 admission을 받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입학이 확정된 학생은 fall matriculation, 가을 학기, 가을 입학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해에 지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fall semester에 apply 했는데 안 됐다. 또 했는데 내가 원치 않는 대학이다. 그러면은 fall semester 다음에는 spring matriculation, 봄학기가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지원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within the same year 동일한 해에는 지원이 안 된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은 별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점 여러분들 주의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admission schedule, 전형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특히 올 semester냐 spring semester냐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에 맞는 전형 일정을 확인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URC 외국인 전형에 대한 전형 분석 사이미 대표 샘 홍 원장이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